온밭에 우리 염소들이 깔려있네요 여기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우리 땅 경계선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우리 땅에다 이렇게 흙을 채워놓고는 둥글게 파먹는 것도 이거 참 제주도 좋아요 여기가 일직선으로 쭉 직선으로 저 나무 끝까지 이렇게 일직선인데 여기다가 차를 하나 주차할 만큼 넓은 한 5m 정도로 폭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야금자금 파들어오네요 우리 땅을 참 이러면 그 조상이 축복을 받겠어요 나무 땅 차지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염소가 오면 독을 쳐서 죽여버려요 어 그래 엄마 찾아봤어요 엄마한테 왔어? 바깝다고 이렇게 오면 사람보다 낫네 이렇게 방구한다니 어 아이고 어 사람들은 앉아서 있고 저 밑에 또 두 마리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